담바디담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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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나를 사랑하려고 나요 이렇게만 내가 볼까 와 여러분 날씨 미쳤네요 날씨 진짜 개 뜨거워 되게 기대되는게 뭐냐면 여기 이제 크림 생맥튜 만 팔고 다른 술은 안판다고 해요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거야 마음들의 성지거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도 맑음이요 흐린 날 오면 안되죠 여러분 맑음은 맑은 날 때 와야돼요 하늘 봐봐 야장이 누가 앉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안주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양배추 치킨 그 다음에 차돌박이 매콤 떡볶이 이건 뭐야 감자전이래요 감자전이래요 이건 지금 안되나봐요 바지랑 이거 먹자 이거랑 바지랑 술찜이랑 술찜 하나 소면이 있고 먹태구이 있고 먹태구이랑 바지랑 술찜 먹자 딱이겠다 사장님 저희 바지랑 술찜 돼요? 그럼요 네 그거랑 먹태랑 맥주 두잔이야 오늘 오랜만에 풀메이컵했는데 달라졌죠 컨디션을 조금 회복해가지고 오늘 풀메룩이었어요 미모가 환상적이야 입만 벌리면 야장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옮겨야 돼 이거는 무조건 오래 걸리실 것 같아 바깥에 벚꽃 미쳤다 아 여기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 밖으로 해놓을 거예요 10시까지 자 현재 시간은 여러분 2시 10분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나빠입니다 자 일단 크림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라빌리 아 맛있다 이렇게 데워주면 생맥을 먹어야 돼 맥주의 질감이 일반 병맥주와 부드럽다 그치 되게 부드럽지 크림 생맥주라도 맛있는 거 같아 이슬만 먹고 사니? 꺼져 엄마 또 꺼져 아 이거 여기로 못 가 그냥? 어 설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프로 유튜버야 네 네 고맙습니다 맥주도 두 잔 주세요 야 이쁘다 그치? 이거 청양고추 마요네즈 이거는 청양고추 마요네즈 아니야 달라 같은 거라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크림 생맥만 파는 이유가 있나요? 신선도 유지 아 신선도 뭐 소주 같은 거는 안 파는 거 없어요 네 소주 이거 하나 이거 사장님 제 스타일 뭐라는 것도 소주 없어서 뭐라고 했잖아 아니야 이 더운 날 누가 소주 먹냐고 그치 여러분들 자 오늘 맑음을 위하여 빠라빌리 또 또 또 또 또 야 아까 전에 크림 다 빠졌을 때 먹을 때하고 다르다 응? 아 아 왜? 꺼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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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넌 더 꼴리기 싫었어 그 빵집에서 그래서 아 어우 좋다 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멋졌어? 아니 거품 물에 거품이 입술 위에 아닌데 진짜 크림이 딱 가득 있을 때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 맛있지 입술이 폭신폭신해 모르는 거 같아 자 빠라빌리 멍스 아 가자 가자 음 맛있다 먹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응 먹때는 여러분 맥주 안주지 응 아닌데 먹때도 맛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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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최소 이탈리안이다 살아있다 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파스타면은 추가했고요 바지락 술찜 알리오 올리오 그 스파게티 그거 같다 그러니까 이거 홍고추 있고요 아 이게 맛깔난다 벌써 아니 바지락이 이렇게 원래 큰 거였어요? 그럼요 우리 그 된장찌개 넣는 바지락은 엄청 조그맣는데 아 봐라 기가 막히다 이 알맹이가 와 살아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면먹어 보장이 면먹어 보장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나 브로콜리 먹을래 한 잔 먹고 갈까요? 자 바라비 스팅스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양도 꽤 푸짐해요 그쵸? 응 이게 약간 맵고 맛있다 그치? 꼬치가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이탈리아 느낌을 낼지 그런데 아 이태리 남자들이 이렇게 멋있다 그런데 이태리 머리인가요 이거? 이태리 스타일이 이태리 스타일이 이태리 스타일이 매는 크림 없죠 응? 이태리 스타일 뭐가요? 응 어 맛있다 아 이거 남아만 아니냐고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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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4 5 5 5 으 으 사장님,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일단 도저히 못 참으니까 맥주 하나 먹고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김단즙 싹 치울까요? 아, 싸우실 거예요? 네, 이거 한 번 보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꽈르기 통. 사장님이 잔 치워드릴까요, 선생님? 근데 자리 온 기분이 쉬워야지, 그때는. 그때는 치워야지. 아, 나 거품만 준 거야? 거품만 먹으라고? 자, 파라빌리. 뭐야, 나 맥주 안 주고 거품만 먹으라고. 뻥! 먹어봐. 아, 이거 짱이야.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필요한 건 뭐? 아, 맥주. 아, 맥주. 아, 맥주. 아, 맥주. 가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 빨리 먹자. 아, 이모가 근데.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센스. 사장님 최소 서울대. 뭐래? 여기서 먹는 알찌맛은 더 꿀맛이다. 이거 왜 느꼈냐? 좋다. 저기, 어머님들이 짠하네요. 자, 짠은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눈빠라, 삐리. 아, 떡볶이 냄새 너무 좋아. 아, 떡볶이 냄새 너무 좋아. 음, 냄새 좋아. 아, 사라있다. 아, 사라있다. 내 거 어디 있어, 핸드폰? 우와. 대박. 떡볶이랑 국기를 이렇게 찍어내고 싶으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보이십니까? 요리다, 요리. 어딜 보는 거야? 자, 여기 배경 보세요. 배경과 떡볶이. 떡볶이. 수승과 학생은 하나다. 뭐라는 말이지? 자, 떡볶이와 고기는 하나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대박. 쌀떡볶이. 쌀떡볶이. 아, 기분이 너무 좋다. 김치요. 보다. 밥, 아, automobile. 좋아요, 탈수지. 아... 맛있다. 하아.... 고기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어. 파티도 좋아. 맛있다. 근데 고기가 들어가서 안 마실 수가 없어 아 요리다 요리 그래 요리야 이거 아 이거 맛있네 더 이상의 행복을 표현을 우리가 표현을 못 할 것 같아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머리가 여기 들어가요 일단 날씨가 기가 막혀 여기다 낮술 성격이 너무 좋고 이거 맛있어 일단 지금 4개만 했나? 5개만 했나? 4개 4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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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노래 참 인생살이 별거 없어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낮술 한잔 때리는 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거 음 맥주 몇 개 먹었지? 9개 하나 시키면 10개네? 어 맥주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좋다 아니 자꾸 생활 뭐 성환급을 하세요 소개팅 성환급을 안녕하세요 먹고 해야 해 아니 아니 싫어 모태솔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황사빠가 연애 고수로서 이게 연애 고수라고? 고수예요 그지마지마지마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얻을 수 있던 그 노하우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간단해 웃음이 좀 예쁘시네요 맥주 맛있죠? 네 이게 크림 맥주래요 아 네 맛있네요 이게 크림이 생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응? 근데 머리카락이 좀 묻은 거 같아 좀 떼드려도 될까요? 하지마 이 개새끼 이야 여러분들 지금 짠 하는 거 보이시죠? 어머님들 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저는 옛날에 담다디 담다디 이상한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담다디 담다디 담 담다디 담 담다디 담 담 그대는 나를 사랑하려 겁나요 이해할게요 내가 볼래 알지? 간단히 당 저희가 지금 이게 야장이에요 야장 보여드릴게요 야장 비유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게 지금 술을 먹고 있거든요 왜 저러죠? 창피하다 왜 저러죠? 창피해 아우 왜 저래 창피해 머리 털었어?